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3분의 2가 코로나19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흥미로운 것은 지지하는 당파에 따라 수치 차이가 크게 납니다. 민주당 지지자 중 83%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고 있으며 47%는 매우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민주당 지지자의 단 17%만이 코로나 사태에 관심이 없는 것에 비해 공화당 지지자 약 44%가 관심이 없다 대답했습니다. 또한 공화당 지지자는 56%가 감염을 우려하고 있고 단 15%만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 답했습니다.